그럼 이번에는 경남의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경남의 아파트 분양 시장은 어느 해보다도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출 규제에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상환 부담까지 커지면서 안정 기조가 예상됩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최근 천세대를 분양한 창원의 한 견본주택. 4월 동안 진행된 청약 접수에서 2,700여 명이 몰려 경쟁률 4.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외곽 지역인데다 3년 동안 전매 제한까지 걸려있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출 규제를 앞두고 막바지 실소유자들이 몰린 겁니다. 올해 경남에서 입주자를 모집한 민영아파트 단지는 모두 37곳, 2만 400여 가구 모집에 23만 8천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 김해, 창원 등의 순위였는데 798세대를 모집한 진주의 한 아파트가 77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규제 지역이 많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경남의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여파로 2017년 만 2천 세대였던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1,400세대까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다소 두춤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DSR 규제가 시행되는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한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이자 상한 부담이 커지고 각종 규제로 꺾인 갭투자 매물도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입지가 좋은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청약 열기는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